교실 생활 지도는 교실 생활 지도 요령이 있습니까? 제가 담임하면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저는 교실에 우리반 교실이 여기 있죠? 그러면 수업 들어갈 때 해 수업 들어갈 때 항상 우리반 복도를 거쳐서 수업을 해 그리고 수업이 끝나죠? 반드시 우리 반에 거쳐서 교실을 해 그건 왜 그러냐 담임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이걸 잠재의식에 숨어두게 해줘요 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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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앞문과 뒷문이 있을 때 지나갈 때 애들을 뒷문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앞문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뒷문 땡이요 아, 들을 수 없을 때 뒷문에서 보시면 안 돼요 뒷문 결제하는 애들은 대체로 어떤 애들 단, 소극적인 수업에 소극적인 그쵸? 앞에 앉은 애들이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앉은 애하고 마주치죠? 그럼 걔는 어떤 편인지 지을까요? 불쾌해요 감시당해요 그래서 앞으로 가자 앞에 앉은 애들은 걔들은 열공하려고 하는 애들 말이에요 공신종이거든요 배드맨도 해줘요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도 또 가서 잠을 자도 점심시간에 교실에 들어가요 리드로 나가자 리드 콘크리트 벽에 왜 있냐 점심시간에 등랑은 밑에 들어가요 피톤치입니다 남자도 교실에 들어가요 그래서 최고의 생활지로는 우리 담임은 늘 우리 곁에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생활지로 감사합니다